안녕하세요. 섹스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. 오늘 코스모스 악기, 주피터 악기와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. 주피터 악기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코스모스 악기는 음악을 안 하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너무 큰 우리나라 음악 악기에 있어서 큰 회사인데 그 회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미 또 많은 선후배들이 코스모스 악기에 엔델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하면서 저한테 추천을 많이 해 줬어요. 너무 유명한 브랜드고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던 악기인데 제가 엔델조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일단 하기로 했으면 열심히 해야죠. 저도 열심히 하고 코스모스 악기도 열심히 하고 해서 일시 일시 해야 좋은 게 나오니까 유튜브 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 하는데 그거를 이번 달에 제주도에서 하기로 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허병상 같은 거 할 때 일단은 좀 많이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촬영하는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도 촬영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좀 해볼게요. 앞으로 코스모스 악기와 같이 윈인하면서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고 서로 협업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